광주에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아스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영유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광주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청의 조사에 따르면 5월 표본검체의 100몇건 가운데 51건에서 장연바이러스가 검출됐고, 그중 아스트로바이러스가 절반이고 감염자의 90% 이상은 5세 이하 영유아였습니다. 이와 함께 올해 3월 6.7%였던 아스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달 14.9%, 이달 25%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.